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푸조 208 1.62HDI 펠린 5드어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37,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앵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폰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뇌쪽도 살펴보시면 분뇌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 이쪽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채로 맞췄습니다 4.615 55% 남은 거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두어 쪽도 볼게요 네 두어 쪽 살펴보시면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5.5%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해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새겨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이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두어 쪽도 보시면 두어 쪽에 용포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네 쪽 다 미셰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7,118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 보시면 에코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챙겨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또 내려와서 살펴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컵 폴더 두 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음으로 시트 쭉 살펴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2열도 글라스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도 적정량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 쪽도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포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포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푸조 208 1.62 HDI 펠린 5도어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 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 서비스를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